잘 했죠? 아까 아까 뭐냐, 넷플릭스 얘기하다가 갔는데? 그쵸?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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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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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은 노래예요. 아이유 선배님 너무 좋아해서. 아이유 선배님 너무 좋아서. 아이유 선배님 너무 좋아서. 아이유 선배님 너무 좋아서. 아이유 선배님 teachers.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오늘도 변동에서 우리의 캐릭터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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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랑 사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린이날이나 이런 때 올리려고 조금 아껴두고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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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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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저씨 같은 소리 났어. 그죠? 감사합니다. 디아엠이요? 촬영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재밌게. 촬영 Cannibalaked Prepper 얌전히 해야 되른 상황이 맞대. passt리너뜨 cycl Analony pä dorm이지만 생각 Big Bang Fun Wa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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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호전. 구미호전. 너무 재밌어요. 구미호전 끝나서 아쉽다. 저도 쏠쏠. 랄라슬도 그렇고. 또.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뭐가 있지? 비밀의 숲이요. 꿈은 진짜 명작인 것 같아요. 또. 검블류. 파. 파사라고 말했어요. 검블류 재밌어요. 검블류. 거품이 최죠. 네. 지포. 해토올을 가지고. 예상주를 들으신 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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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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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취미 콜렉터잖아요. 저는 정말 다양한 취미들이 있었는데 그림 그리기 필사하기 비즈 팔찌 반지 만들기 책 읽기 시 쓰기 시 읽기 뭐 Boss 암 암 암 암 암 암 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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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어른이 되지 못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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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한테 배터리가 없어서 꺼야 될 것 같아. 오늘 오랜만에 라이브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안 들려요? 오디오? 배터리가 없어서 가봐야 될 것 같아. 고맙습니다.